장무 치워 오늘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전을 지금 2시간 반 넘게 했는데 또 1시간 더 해야 돼요 엄마 차 타고 왔는데 그... 뭐지? 작은 누나랑 리코 데리고 엄마네 가야 돼 우순아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이따가 운전하고 가려면 조금 쉬다 가야 될 거 같아요 저녁 드실 시간인데 저녁 드셨어요 저... 어머니네 가서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프라멜덱 가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저녁ará 저녁이 여러분들은 저녁의 주인가요? 네 저녁 감사합니다. 남집사 물지도 못하는 게 강아지가 너무 순진해요. 얘가 그 뭐지? 막 그거 있잖아요. 동물학대 당하는 애기였는데 그 자 기사 acres 의 그러면 네 이승 nos 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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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 70 저 오지않아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 오길 기다리고 그런다고 했던 거구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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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뭐 할까? 이거야 뭐 할까? 이번 행위 때 공연 말고 뭐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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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니다 이 타라 버스킹동 오빠 생일 제일 먼저 자랐지 고맙습니다 강아지 귀엽지 뽀뽀를 좋아해 공사장과 연기는 공사장과 연기를 얻은 애들이 엉떡을 예상한 놈을 공사장의 연기를 마시면서 심상한 놈의 은폭자들 공사장의 연기 공상한 놈의 연기 dok mam 왜그래 공사장의 연기는 귀에 숨소리나는 거 막 막 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안녕하세요. 리코는 버스킹을 할 수 있어요. 리코 버스킹해. 리코는 버스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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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Don't Don't, Riko 딱히 너 너무 질척거려 Riko야 그만 바로 우리 네 인사를 조금 kimse 바로 여러분 안녕 인사해요 안녕 안녕 리코드 인사 안녕 틀리고 있어 안녕 스타베이 좋아 스타베이 그래서 너무 귀여워 바다 귀여워 잠시만 슬슬 서앗 어 욕